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특별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상 이몽 돌직구 시간인데요.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가 되면서 시장도 제대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지난주에 하락분을 모두 많이 하면서 2080포인트 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도 7년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744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이런 상승 국면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미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추하증권 판교수당 나온지에 정경민 팀장 그리고 김종효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의 강세 국면에 접어들면서 단연 돋보이는 것들이 건설뿐만 아니라 건조제 주들의 흐름입니다. 시멘트 관련 주들도 어제 줄줄이 강한 이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다시 또 주두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런 핵협상 타결 소식으로 인해서 상당수세가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이번 주는 조금 던질 돌이 좀 많은데요. 최근 5월의 일 동안에 비금속 광물 업종 지수 자체가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성신양회, 쌍용양회, 아세아시멘트, 현대시멘트 등 시멘트주들이 주로 업종을 이끌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요업, 페인트까지, 건자제 이쪽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최근 아파트 분양 물량이 10년 내에 최고다. 또 여기에 따라서 매출 상승에 의한 2분기 실적 기대감이다. 이런 것들이 좀 있겠고요. 또 정부의 노후주택 활성화라는, 리모델링 활성화라는 알뜻 모를 듯한 명제를 툭 던지고 또 이것이 추경이라는 트리거가 당겨지면서 주가가 반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정부는 일단 추경이라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빚을 내서 돈을 당겨서 뭔가 숙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GDP를 자극하는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삽질이죠. 건설, 그쪽에서 건설과 토목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일시적인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그런 주가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실적은 당분간 좀 먼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결국 집주인들이 자기 돈 내서 고쳐야 되는 건데 그럴 여유들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가장 크게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모멘텀이 강한 시멘트주들의 주가는 당분간은 조금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주가가 너무 앞서간 부분이 있고 중소형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기대감 이런 걸로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또한 대형사들도 중동에 있는 그런 기대감까지 와지기 때문에 나쁜 주가 흐름을 보이진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좀 짧게 가지 않을까, 일시적인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짧게 가져가보자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팀장님 갈수록 슬림해지시네요. 다이어트 효과를 좀 제대로 발휘하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도 종목 슬림화가 필요하다라고 연일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유망주들이 많이 꼽히고 있는데요. 비중을 더 늘려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종목 슬림화 전략이 유효한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종목 슬림화는 하반기까지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되는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권자지주를 포함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의 모멘텀은 저는 정부 정책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거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딱딱하게 적용했던 용적률 적용 조건 같은 걸 바꿔줬죠. 그러니까 용적률 자체를 거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똑같은 면적 내에 4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았다면 이제는 상황에 따라서 도로 위치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용적률 100%를 이쪽에 팔면 이쪽은 500, 이쪽은 300 이렇게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용적률 500%로 만약에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수익이 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디벨로퍼를 끼고 개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와 관련되어 있는 건자재 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준 거죠. 향후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거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바이오는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이런 정부 정책의 효과가 언제 떨어질 건지 또 정부가 정책 발표했을 때 처음에 이 대칭 내놓고 나서 몇 백조 얘기를 했다가 그거 부풀려진 거고 실제로 2조원밖에 효과가 안 된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았으니까 결국은 종목의 변경성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 종목들의 밸리에이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종목군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유효하다. 최근에 이어왔던 이 상승세가 단숨에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신규 매수는 저는 불가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의 대장도 중심에 좀 포커스를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변경성이 커질 가능성도 크고 또 그로 인해서 너무 고평가된 종목도 많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전략을 지시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확실히 두드러지는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들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나요? 김 의원께서 좀 세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유축이 됐는데 솔직히 좀 내키지는 않습니다. 굳이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산목 에스폰 같은 거푸집 종목을 하나 골라보고 싶습니다. 일단 1분기에 실적 하락으로 주가도 좀 많이 하락을 보였고요. 2분기도 사실상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그러나 이제 건자재로 분류될 수 있는 종목 중에는 아직 비교적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요. 기관의 수급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기술적인 부분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기업적인 특수성이 이제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판매가 아닌 대부분 이제 임대 사업을 꾸려간다는 것이 이제 약간 유연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 보유한 알미뉴의 시장 가치만 해도 시가총액 절반을 넘어간다는 자산 이런 것들이 조금 주가의 하방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서 저는 건자재, 최근에 이런 이슈 안에서는 산목 에스폰을 좀 유망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산목 에스폰을 꼽아주셨는데요. 이보다 더 탄탄하게 시장 버터줄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는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망주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체크포인트로 봐야 되는 종목은 대장격의 역할을 했던 한샘을 여전히 주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샘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팔아라는 아니고요. 보유 정도의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깨지기 시작한다면 시차를 두고 다른 종목들로 줄줄이 깨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샘을 중요한 포인트로 놓고 보시라. 그래서 일종의 투자 전략상의 지표 종목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장주인 한샘을 보유하면서 앞으로 트렌드로 관점에 주목해보자는 의견을 내비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의 주도들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봤는데요. 하지만 시장에 악재가 들이온 종목도 있습니다. 단연 조선주 가운데 대우조선 해악 빼놓을 수가 없죠. 2조 원대의 손실을 감췄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정말 하한가 지킹 이후에 또 한 번 추가하락까지 시행을 해주면서 가격 제한폭 확대 이후로 대형 조중에 있는 처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상당히 무섭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장의 엑스맹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과거에 건설사들이 분식 아닌 분식으로 치유받던 이 시간에 회계 얘기를 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항목 중 유동자산에 포함된 미천구 공사대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비밀의 어머니라 하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만들고 있는 것을 알아서 진행에 맞춰서 수익으로 계산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손익계산서상에는 이익으로 잡히고요. 현금으로 표상에는 캐시가 들어오는 게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항목을 적용하는 조선이나 건설업 쪽을 분석할 때는 항상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작년에 연말 보고서를 제가 한번 뜯어봤더니 미천구 공사대금 항목에 7조 4천억이 들어있고요. 매년 1조 5천억씩 늘어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터져서 제가 본 거지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작년에 16조 매출이었는데요. 돈 들어오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챙겨둔 게 7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5천6백억으로 순유출이었다면 뭔가 좀 공수표 냄새가 좀 났던 거죠. 결론적으로 어제 그제 기관이 이거래일에 거의 900만 주 가까이 투매를 했고요. 아직 물량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개인들이 뒤이어서 투매를 할 경우에는 주가 하락 압박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당분간 좀 쉽지 않겠다 좀 봐지고요. 일단 자이든 타이든 빅바스냐 빅바스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2, 3분기 정도의 시가 소요될 것으로 봐지고 여타의 조선 업종도 이 항목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는 않더라도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급락도 제한적이지만 아직까지 크게 올라올 만한 여력도 없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대우조선 해양의 지분 30% 이상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과 채권단들 계속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은행주들도 줄줄이 밀리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뉴스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죠. 특히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이런 기업들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대우조선 해양이 그러면 당장 내일 망할 기업인가. 그리고 정부가 지분을 산업은행을 통해서 상당히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망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설사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의 충당금을 설정할까. 예를 들어서 1조 원 정도의 익스포저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충당금을 설정할 건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충당금이 실제로 손실로 잡히는 겁니까? 앞으로 손실볼 수 있기 때문에 손실로 잡아넣는 것이지 다음에 현금으로는 또 현금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부실이 해결되게 되면. 그런 측면 놓고 봤을 때 은행주들이 이렇게 빠지는 건 개인적으로 너희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주들은 긴 관점에서 보면 점점 이상한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싸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는 오히려 사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형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에 돌입을 해보자는 의견까지 참고를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팀장님의 유망주였던 산성 LNS. 그날 바로 곧바로 10% 가까운 놀라운 급증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기대가 되는데 이번 주는 위원님의 차례죠. 어떤 종목 기대해보면 좋을까요? 아까 우리가 핀테크 얘기를 했는데요. 핀테크에서 저는 나이스 평가 정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도 아주 길게 볼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신용 정보의 중요성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핀테크 산업이 결제의 끝이 아니라 결제는 시작에 불과하고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뒤를 이어서 P2P 대출 사이트를 포함한 개인 신용의 분석 서비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내 최대 신용 정보를 갖고 있는 나이스 평가 정보는 앞으로 해외 대형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대형 기업들과 계속 연관을 맺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해외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P2P 사이트나 랜딩 사이트 자체에서 자체 신용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소구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마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직구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1만 2천 원 정도의 목표가가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 가격으로는 한 8천 원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놀랍도록 핀테크 사업과 관련해서 나이스 평가 정보 꾸준하게 우상향한 움직임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급상승한 움직임, 상승폭이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팀장님은? 일단 저도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세부 항목이라고 그러죠. ROE부터 해서 배당 수익률부터 해서 영업이익률, 마진 그동안은 상당히 가치주적인 그런 성격을 많이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핀테크라는 어떤 이슈가 붙으면서 성장성을 보이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은 이게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차익 매물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어떤 기대감과 또 차익 매물에 충돌을 하면서 좀 변동성이 좀 동반될 수 있다는 점만 조금 유의하시면 저도 연말까지 핀테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때까지는 상당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그 유의점만 어느 정도 감안하신다면 아주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쭉 지켜보시면서 투자 접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판교수당 라운지의 정경민 팀장 그리고 김종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공모님 마켓어치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삼성, 무산과 제의무직 합병과 관련해서 주두총회가 양자동 H센터에서 열립니다. 저희가 생중계해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 뵙죠. 3부에서 뵙죠.